새로운 우주, 새로운 미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우주,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공간이라는 주제, 미래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 시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구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세 번째는 가상 공간을 포함한 메타버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미나에 의해서 오늘 주제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안형준 박사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물리교육과 과학철학을 공부하셨고요.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과학기술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특히 우주정책을 연구하는 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실 분들은 청암재단의 장학생들로서 아시아 국가와 국내에서 장학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생도 함께 참석하십니다. 특히 이번 네 번째 세미나는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47개, 47개 질문이 왔고 그 질문의 수준과 깊이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은 이 47개 질문을 저희가 해결하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김인숙입니다. 독일 쿨런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독일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산업데이터 시장 가야X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형준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김인숙 박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안형준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만 재단과 그리고 청암재단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강연 시리즈를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미래라는 키워드 그리고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연속 강의를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환경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는데 우주 개발 우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스페이스죠. 공간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구 밖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뜻하는 우주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약 한 50분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을 포함한 세계 우주 개발의 동향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리고 이 강의를 주로 듣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새로운 미래 공간으로서의 우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뉴 스페이스 뉴 퓨처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뉴 휴메니티입니다. 새로운 인간성. 우리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게 되면서 지구와는 굉장히 다른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하는 동안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47개 정도 질문을 미리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의 핵심을 짚어주는 여러 질문들이 있어서 저도 오늘 오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1시간 강연과 그 이후에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우주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리와 과학 철학을 또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주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우주개발사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했는데 우주개발의 역사죠. 세계 우주개발의 역사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은 국가 단위에서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우주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이죠. 그런데 이 정책을 연구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주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주라고 하면 우리의 실생활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는 인류가 직접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전자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그리고 천문학 이런 굉장히 어렵고 이공학에 아주 최첨단에 있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만 우주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우주란 새로운 단지 새로운 공간으로서 새롭게 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주 정책이나 우주 개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주를 모두를 위한 우주 이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정책을 공부하는 또는 연구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우리라는 이 범주를 굉장히 다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우주 정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동원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라는 범주는 국가가 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단위에서 우주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주 산업을 지역 산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주란 어떤 의미인가 미래의 먹거리인가 아니면 혜택을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또 좁게는 우리 가족에게 우주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가족의 막내는 우주를 꿈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버지나 어머니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경제활동의 한 영역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의미 왜 우리가 지금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고 뛰어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예전에 과거에는 우주가 어떤 의미였는데 지금은 또 어떤 의미일 것이며 또 나아가 미래에는 어떤 의미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주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주라는 곳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곳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절반은 우주입니다. 아닙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눈을 뜨고 우주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밤에 밤하늘을 볼 때 우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낮에도 태양이 있고 별들이 안 보인다 뿐이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길게 봤을 때 우주는 오랫동안 관찰의 대상이었죠. 여기 보시면 에스트로놈이죠. 천문학. 오랫동안 인류는 천체의 운행을 보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인간이 만든 뭔가 물체를 올린다거나 또는 인류가 직접 우주를 가기 시작한 건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때는 우주라는 공간은 일종의 정복지였습니다. 정복의 대상. 그리고 탐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가혹한 공간에 인류가 나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강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주 공간에 대한 냉전 시제에 1950년대 이후 냉전 시기에는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의 어떤 경쟁의 일환으로 우주 공간을 바라보다 보니까 군사화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주에 뭔가 무기를 올려놓는다. 또는 상대의 적국을 감시를 하거나 정찰을 하는 대상으로 생각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은 또 군사화된 공간으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 외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냉전 시기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에 구소련의 소유즈라는 우주정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스카일랩이라는 우주정거장이 또 있었는데요. 경쟁적으로 그렇게 양 국가에서 우주정거장을 지어놓고 우주인들이 올라갔었는데 70년대에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탕트 무드, 70년대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소련의 우주정거장과 미국의 우주정거장이 서로 도킹을 해서 양국의 우주인들이 서로 만나서 저런 화해의 제스츄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단 70년대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주 공간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이 되는 공간이다 보니 정치 외교적인 여러 행위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금 한창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제 우주정거장을 정치적인 지렛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는 시도들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주는 경쟁과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주공간의 의미는 우주 실험실일 것입니다. 스페이스 레버러토리죠.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실험실. 오랫동안 우주공간에 나아가던 사람들은 엔지니어나 그리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물리적 환경에서의 새로운 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주는 또 과학자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공간의 가능성은 상업적인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커머셜라이즈드 스페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제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주공간에서의 경제적 활동의 어떤 시작은 우주에서의 광고판 역할 이런 것들이 1980년대, 90년대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워낙 우주라는 공간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그곳에서 상업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고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은 우주 IPA. 여러분 좋아하시는 맥주입니다. 우리 국내의 맥주회사가 우주 IPA 이런 브랜딩을 갖고 헬륨 풍선에 맥주를 달아서 우주공간에 띄워서 이렇게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한 광고를 찍기도 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주관광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주공간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소행성이나 달이나 화성 같은 곳에 지구에 부족한 자원을 채굴을 하는 그런 것까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가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스페이스X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우주개발 회사죠.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굉장히 담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화성에 거주를 시키면서 인류를 다행성 종족 그러니까 멀티플래네테리 스피시즈 이런 다행성 종족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인간의 거주지를 짓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이렇게 인류의 새로운 종으로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상하는 일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도전이기에 언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걱정이나 또 뭐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주라는 공간은 차갑고 메마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여러 사회 활동 등 문명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의 인류의 어떤 활동 영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지금은 복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이제 한 70년 정도 돼가는데요. 한 번 그 70년간의 인류가 이루어놓은 성과들을 한 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투프닉 1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물이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가게 된 사건이죠. 이때부터 인류의 우주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한 시기 미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또 우주 개발에 대한 도전이 또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 인류가 최초로 우주를 경험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이때 동시에 우주 공간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구상에서 100km 이상의 궤도 공간 그곳을 우주라고 부르는데 우주 개발의 초창기 때부터 이미 금성 탐사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달에 대한 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961년부터 이미 구소련은 베네라라는 탐사, 금성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태양계 탐사에 이미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성 표면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그러한 탐사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었죠. 그리고 1969년 드디어 달에 인류가 처음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우주인 3명을 싣고 달에 가서 2명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또 최초의 우주정거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소련의 살류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 궤도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시대가 이때부터 이미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이어 1973년에는 미국의 우주정거장인 스카일랩이 올라갑니다. 이 스카일랩은 사실은 하드웨어 자체는 아폴로 우주선이었습니다. 아폴로가 아폴로 11부터 17호까지 달을 방문했었죠. 1972년. 그러나 이제 어떤 구소련과의 달 탐사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한 미국은 예정돼 있던 아폴로 18호, 19호 이 계획을 취소하고 만들어 놓은 아폴로 우주선을 개조를 해서 우주정거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카일랩입니다. 그래서 이미 1970년대에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주정거장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85년 이제는 우주택시, 인간과 물자를 우주로 매일같이 실어 나르는 이런 시대를 꿈꾸면서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쓰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제 이런 운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은 일상적인 우주 공간으로의 수송을 꿈꾸면서 이제 스페이스 셔틀, 말 그대로 셔틀입니다.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러한 일종의 택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매주 한 번 정도씩 이 스페이스 셔틀을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것은 쉽지가 않았는데요. 만들어 놓은 다섯 대의 우주왕복선 중에 이제 두 대를 폭발 사고로 인해서 잃게 되고 또 우주인들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좀 비극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그전에 있었던 살류트나 이제 스카일랩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우주정거장은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만 1986년에 구소련에서 만든 미르라는 우주정거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우주인이 체류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정거장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1998년 국제우주정거장, 지금도 지구 상공 400km를 매일 16번씩 돌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워 놓는 그런 일들도 198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1990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천문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있죠. 그 전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의 거의 왕좌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우주 망원경,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훨씬 더 높은 성능으로 지금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 전까지는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우주 개발과 관련된 탐사와 관련된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2000년대를 넘어서는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우주 개발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장 크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민간이 우주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극 체제, 구소련과 미국이 이루고 있었던 냉전 시기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구소련의 역할을 이제는 중국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이 우주 개발의 성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2003년에 중국의 유인 우주 비행. 그 전까지는 우주인을 자국의 어떤 발사 기술과 어떤 유인 탐사 기술로 이렇게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는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인을 배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은 독립적인 우주 정거장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998년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우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최초의 민간 우주 관광객이 2001년에 등장합니다. 남아공 출신의 데니스 티토라는 사업가인데요. 개인 비용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다고 사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2010년 정도 때까지 10명 정도의 우주 관광객들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을 했고요. 2010년대를 넘어서는 넘어가서는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민간의 우주 기업들이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 스페이스X가 드래곤이라는 우주 비행선을 가지고 수송에 먼저 나섰고요. 작년부터는 사람을 수송에 나르는 민간 기업이 이렇게 우주 수송에 나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우주 시대 이거를 우리가 흔히 뉴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스페이스의 가장 큰 동의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회사가 만든 재활용 로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스페이스X가 만든 재사용 로켓은 발사를 한 후에 다시 착륙장으로 돌아와서 착륙을 하죠. 마치 연필이 거꾸로 이렇게 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고개에 가까운 그런 묘기를 펼칩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신기해 보였는데 이미 2015년에 해상 바지선에서 회수에 성공을 한 이후 지금은 스페이스X가 올해는 거의 매주 한 번 꼴로 이렇게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우주의 물자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빠른 변화에 이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보는 우주 탐사의 역사는 달과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우는 미국 주도의 달탐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약 21개국이 지금 이런 아르테미스 협력을 통해서 달탐사에 나서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르테미스 사업을 통해서 궤도선을 먼저 보내는 것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는데 새로 개발한 우주비행선의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내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72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류를 아폴로 계획을 통해 보냈던 그 시대 이후 약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이번 2020년대 안에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우주 개발에 도전했던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폴로 프로젝트가 성공 달에 착륙을 했던 1960년대 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 같은 곳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 달로의 여행은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예측들에 비해서는 많이 또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 개발은 기술적인 어떤 성취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과학기술은 기술 자체의 어떤 논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을 이루어야 우주 개발과 같은 인류의 원대한 꿈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주 개발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시대,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는 우주의 상업화 또는 우주 경제, 이러한 용어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는 힘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래디셔널 스페이스가 있고 뉴스페이스가 있죠. 뉴스페이스는 그냥 새로운 우주, 이 말 그대로의 뜻을 갖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그러면 또 뉴스페이스에 대비되는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은 올드 스페이스 또는 트래디셔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빅사이언스, 거대 과학의 아주 대표적인 분야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패의 위험이 굉장히 큰 과학기술 분야를 우리가 소위 빅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빅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참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주 개발은 국가만이 도전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획을 하고 국가에 예산을 들여서 기업들과 함께하고 이런 정도의 우주 개발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던 여러 우주 개발들의 혜택이 있죠. 내비게이션 컨셀레이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S를 뜻하죠. 그리고 군사적인 정찰이나 이런 활동들, 정찰 위성, 그런 군사적인 용도에서의 우주, 그리고 우주 과학 실험들도 그러한 체제 내에서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궤도나 중궤도나 정지궤도, 고도에 따라서 그렇게 위성의 궤도를 나누는데요. 발사체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통신위성이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관측위성,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우주 산업은 국가,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많은 비용과 그리고 높은 위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뉴스페이스는 가장 큰 뉴스페이스의 동의는 기술적인 성취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가 나오게 되면서 발사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우주공간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발사 비용이 너무 커서 그걸 실현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발사 비용이 거의 이전보다 10분의 1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발사 비용이 적게 든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위성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초소형 위성들이 등장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큐브셋 같은 거의 주먹만한 위성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위성들은 큰 몇 톤짜리 위성보다 기술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 위성의 수를 많이 늘려서 그리고 지구 궤도상의 저궤도에 많이 뿌린다면 그 큰 위성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위성 비용의 또 감소, 발사 비용의 감소가 이 우주 개발의 민간 업자들이 그리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뉴스페이스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다시 돌려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중심의 우주 개발을 뜻하는 것이 바로 뉴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영역이나 우주 개발의 영역도 폭발적으로 넓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위성 항법이라고 하죠.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이쪽 분야 그리고 새로운 발사, 재사용 발사체와 같은 새로운 발사 시스템. 이런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이 위성이 늘게 되니까 위성으로부터 얻게 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과 접목되다 보니까 우주에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 분석 또는 AI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유망하게 되고요. 또 군지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성이 하나 궤도에 올라가서 단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위성이 수만 개가 우주를 덮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벌써 서비스 시장에 나온 것이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탈링크라는 사업이죠. 우주 인터넷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인터넷은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지상국의 어떤 5G 또는 그런 지상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지상국의 어떤 안테나가 없는 지역은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곳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윈곰 위성을 통해 지구 전역을 덮게 된다면 아프리카 또는 몽고나 이런 사막지대 또는 밀림지대 지상국이 없는 곳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스탈링크는 그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 서비스 영역을 넓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인터넷 프로바이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 관광시대도 앞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주에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돌다 보니까 이 위성들이 충돌할 위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위성들을 수리하거나 재급유를 하거나 비행기를 우리가 운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의 궤도상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서비스 분야도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에 있지 않았던 우주 개발 영역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 기술 개발의 영역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신흥 기술로서 출연을 하고 있는 매니팩처링이죠. 우주 궤도상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짓는다든지 또는 인류가 우주 공간에 자주 올라가게 되다 보면 바이오 또는 의학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이런 부분에서도 우주에서의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에 뭔가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자원 채굴과 같은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건설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새롭게 더 늘어나겠죠. 이러한 변화들의 양상을 우리가 이제 소위 뉴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는 이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우주 산업이라는 얘기보다 우주 경제, 스페이스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뉴스페이스가 단순히 기술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 또는 우주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는 방식들이 좀 있는데요. 뭔가 학계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한 어떤 정의가 마련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좁게는 저기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상의 어떤 서비스나 재화 이런 것들의 어떤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산업 이런 거를 이제 좁은 의미에서 뜻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넓게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우주에서의 거주 영역을 넓히는 의미 이거를 강조를 하는 뉴스페이스의 정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총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철학이나 사회적 운동 소셜 무브먼트 또는 아트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 국가 주도의 어떤 우주 개발 독점적이고 비민주적인 우주 개발이 아니라 너도 나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고 어떤 몇 개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된 어떤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뉴스페이스다. 이런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어떤 문명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철학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일종의 퍼포먼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초소형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켓랩의 CEO인 맥이라는 사람은 초소형 로켓을 만들면서 위성을 하나 띄웠는데 그 위성이 아무 기능도 하지 않고 그냥 디스코볼 같은 지구의 또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인공위성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그걸 보고 통신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국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좀 힘들겠죠. 일종의 디스코볼을 그냥 우주에다 띄운다든가 아니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런 일도 벌였죠. 한 5, 6년 전인가요. 화성까지 보내는 시험용 우주선에다가 테슬라 자동차를 싣고 거기에 우주인 마네킹을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괴짜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 예술가가 티셔츠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일종의 인공위성 DIY. 그분은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개인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에 띄우는 이런 시도를 하면서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춤을 췄어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런 것들을 보면 뉴스페이스라는 것이 비단 산업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어떤 우주 국가 주도의 독점적인 우주 개발에서 민주화되는 우주 개발로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뉴스페이스가 우주의 민주화라는 개념과도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주 개발하는 국가가 예전에는 10개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90개 정도의 국가가 우주 자산을 갖고 있고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주 개발 돈 많이 드는데 강대국이나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발도상국이 우주를 개발을 하는 것은 빈민구제나 아니면 국민 복지에 돈을 쓰는 것보다 덜 윤리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주 개발 강대국이지만 인도 같은 나라는 우주 개발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우주 개발을 시작할 때 1970년대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도 강대국에서는 인도 너네들은 국가 예산을 우주 개발을 쓰는 것보다 빈민구제에 쓰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하면서 최고 정치 지도자에게 왜 가난한 인도가 우주 개발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막 던졌거든요. 그때 인도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주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이야기였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개발 도상국들 우주 개발에 나서는 여러 국가들은 우주 개발을 국가적인 발전을 위한 어떻게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우주 개발의 민주화 더 나아가서는 민간 기업들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전에 국가 주도적이고 독점적인 우주 공간의 활용에 대한 해체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구상의 문제를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앨런 머스크의 비전 멀티플래네터리 스피시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이거는 2017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세계 우주대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 우주대회. International Aeronautic Congress라는 행사가 해마다 열리는데요.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앨런 머스크가 키노트 스피커로 나서서 스페이스X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해마다 국제 우주대를 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하는 일종의 역사적인 현장일 것 같은데요.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 스타쉽이라는 저 새로운 형태의 로켓을 공개를 하면서 인류는 궁극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구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100만 년 후든 아니면 당장 100년 후가 됐든 언젠가는 인류는 필연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지금 하는 것일 뿐이다. 앨런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Becoming a Multi-Planet Species였습니다.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현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갖고 있는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문명을 이룩했죠. 중력이라는 그리고 방사선을 막아주는 지구라는 이러한 공간 안에서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를 해왔고 또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만약에 화성에 뭔가 식민지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곳은 지구와 중력도 다를 것이고 우주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이 다른 공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정말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를 이어 있게 되겠죠. 인류가 대를 이따 보면 물리적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까지의 인류랑 전혀 다른 종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제적으로 만나다 보면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니? 나는 한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는 Where are you from? 하면 I'm from Mars. 이렇게 대답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인종이 아종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종이 분화가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는 단순히 자기가 상상하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서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는 인류의 어떠한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꿈을 앨런 머스크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UAE라는 국가는 우리가 석유부자 국가로 알고 있죠. 100년 후 화성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UAE 국가는 석유 외에는 자연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저도 불과 2주 전에 아부다비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두바이에서 국제우주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우주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석유 자원은 한정이 돼 있을 거고 천년만년 쓸 수 없을 테니 UAE는 국가 차원에서의 100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에 그렇게 휘황찬란한 두바이와 아부다이의 그런 도시를 건설한 걸 보고 이 정도면 진짜 화성에도 도시를 짓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달이나 화성 같은 곳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인류 거주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러한 어떤 인류의 종의 진화를 뛰어넘는 그런 시도 이전에 준궤도, 서브오비탈이라고 하는 이 준궤도에 도전하는 그리고 지구궤도, 달, 화성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영역에 따라서 개발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궤도에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시험병을 마쳤던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용 비행선이 있고 또 블루 오리진의 관광용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앞으로 좀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대륙간 수송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스페이스X는 저 스타쉽이라는 비행선을 화성 탐사용 화성 식민지 건설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여객선으로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 비행선을요. 그렇게 되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라도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계속 줄이고 줄여서 어느 비행기의 티켓 값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가 오면 이제는 그동안의 여객, 수송, 비행선을 이용한 것과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 정거장을 호텔로 만든다거나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시도들도 지금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달에다가 궤도를 도는 정거장을 만들고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시도들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계획이 ILRS라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화성 식민지나 또는 소행성이나 이런 곳들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스페이스 마이닝까지도 이렇게 우주 경제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주 무역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15세기, 16세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식민지도 건설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자원을 채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구 밖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 정체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우주 산업보다는 우주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산을 서로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주 안보의 영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디플로마시, 경쟁과 협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도전하는 모양으로 바꿔가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이 되뇌이는 질문, 우주 개발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가? 이런 질문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요즘에는 그 질문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 개발과 지구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글로벌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식수의 문제라든지 빈곤의 문제 이런 부분과 우주 개발이 절대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주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북극 해빙의 감소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에 훨씬 더 우주 기술을 활용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또는 농작물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수확량 이런 걸 예측을 하거나 경제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주 개발과 지구상의 어떤 여러 문제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이다. 이런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엔에서 우주 영역을 뺀 원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17가지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가 별개가 아니다. Space for SDGs라고 해서 우주 기술을 활용한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주를 새로운 어떤 가능성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그동안 전통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체를 개발하고 하는 엔지니어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 영역을 자신의 기능과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라고 저는 우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렇긴 하지만 인문사회학자들이 이제 우주를 좀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신문에다가 매달 한 번씩 칼럼을 연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윤리입니다. 스페이스 에틱스. 윤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우주라는 공간은 메마른 공간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 문명의 모든 영역들이 지금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 아폴로 프로젝트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갇혀 있잖아요. 아폴로를 타고 달에 갔던 사람들이 격리가 됐었어요. 오자마자 바로 가족들과 만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달에서 뭔가 병원균을 옮겨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코비드 나인튼 때문에 익숙하지만 그때는 저렇게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쿼런틴을 다 받고 나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아 외계에서 뭔가 병원균을 옮겨오면 지구상에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고민을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백 컨테미네이션 역오염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혹시 달이나 화성에 지구상의 병원균을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거꾸로 만약에 화성의 생명체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태계를 화성에 있는데 지구상의 병원균이 거기를 침투를 해서 거기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 우리는 그동안 윤리를 지구상의 범위에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윤리학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계인들에게 침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침공을 하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고 뭔가 그러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학은 지구 중심이 아니라 우주 중심의 윤리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음식에서도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주 음식은 우주인들이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무중력 공간에서 튜브로 짜먹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이나 화성 가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해먹지? 이런 정도의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다면 지구상에서 음식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사를 지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조금 더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는 배설을 할 겁니다. 그 배설물을 지구상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비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주에서는 유기물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의 몸을 통과한 그런 유기물들을 재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물들의 일종의 순환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그게 바로 생태계인 거죠.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물질적인 우리와 또는 우리가 먹는 대상의 식물이나 유기물로 이루어진 것 간에 일종의 공존하는 생태계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실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류 문명에서 음식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탐구 영역이기도 하죠. 국가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왜 맛은 서로 느끼는 게 다를까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영역인데 만약에 새로 우주에서 음식 문화가 탄생한다면 그런 새로운 물리적 환경에서 어떤 문화가 새롭게 탄생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는 만약에 음식사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걸 보고 탐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과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우주 개발의 환경 문제란요.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주 개발이 그동안 로켓을 많이 띄우다 보니까 비행기가 내뿜는 CO2 이거는 걱정이 많지만 우주 발사체가 내뿜는 CO2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발사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환경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시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피넌치라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뭐냐 하면 돌팔매질을 하듯이 원심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돌리다가 탁 나버리면 슝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원시적이죠. 이 최첨단의 우주 개발의 어떤 기술의 영역에서 이런 원시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서 연료를 쓰지 않는 우주 발사체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펀딩도 굉장히 많고 많이 받았고 그걸 구현을 해서 시험발사에도 성공을 한 회사예요. 그 옆에 있는 이 작은 인공위성은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우주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대기권에서 다 타면 그런 유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대기에 많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럼 유기물을 이용해서 위성을 만들자.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저런 식으로 처리하자.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규제를 만들고 있죠. 세계적으로. 만약에 우주 개발도 그러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와 갖고 있지 않은 국가 간 사이에 일종의 또 갭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의 경제 논리로서 또 하나의 경제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젠더의 문제도 우주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여성이 유리한가 남성이 유리한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이 더 안정적이다. 남자보다. 남자들은 공격적이니까. 그래서 좁은 밀폐 공간에서 남자들만 보내는 건 위험하다. 우주 개발 초기에 있었던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자들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우주인들의 영역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이 대부분 구조적으로 남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소변기를 교체를 한 데 있어서 남자 중심의 어떤 소변기를 여자 중심으로 여자도 똑같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기로 바꾼 게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참여가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요. 남성 중심의 우주 개발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를 하는 우주 개발 그리고 물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시체적인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주로 인류가 나아가게 된다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종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주 개발을 하고 또 화성이 식민지를 짓는데 종교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우리는 종교가 자연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민지를 새로 건설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를 인류에서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한번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문명을 한번 건설해보자. 종교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 갈등들 이런 거 없이 한번 새로운 식민지에서는 종교 없는 세상을 구현해보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또는 종교를 가지고 가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식민지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의 종교를 만들 것인가 지구상과 똑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우주에 나아가는 우주인들은 저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러시아 종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저런 거에는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지구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주 식민지 건설을 할 때에는 아마 종교적인 부분도 아마 고민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페이스가 미래의 새로운 공간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류가 이룩해놓은 여러 문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의 두 가지 큰 용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지구 밖의 공간 이렇게 해서 우주라는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에어리아, 룸, 서피스 그런 공간, 말 그대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죠. 이제 스페이스, 우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물론 지구 밖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간성을 탐색하고 또는 우주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어떤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새로운 전문성을 우주에서 펼치지 못해서 제안을 받았던 다른 전공,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주공학 또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어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예술가, 의사,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요리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물을 또 데리고 가야 될 겁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인류 문명이라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전공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모두 다 드렸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좀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새로운 우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우리 포스코 상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 45분 정도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7개의 사전 질문이 있기에 그 질문을 제가 한 15개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질문을 3개 범주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안영준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 한번 흔들까요? 박수 한번 하거나 이렇게? 서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한번 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 가지더라고요. 질문은 첫째는 새로운 우주, 뭐가 뉴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윤리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저는 음악을 하는 학생인데요. 저랑 우주를 어떻게 연결하죠? 저는 뭐를 준비하죠? 라는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 IT 전공하는 학생, 법학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이 우주의 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두 번째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전략은 뭔가요? 뭐부터 해야 되죠?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포스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라는 부분으로 전략이 무엇인가요? 라는 세 번째 질문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화면을 좀 켜주시고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말하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라크십 분이 계실까요? 시라코십. 시라코십 분은 우주를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그 연관성을 여쭤보셨고요. 안젤리카님은 코비드19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우주정책 연구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알리샤 분은 한국이 이번에 누리호를 쏘아올려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성공도 했지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한국에게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안젤라라는 분은 저 음악 전공인데요. 저 뭐하면 저죠? 이 질문이 안젤라님이십니다. 혹시 안젤라님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고칸님께서는 법률 법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무카담님께서는 대기업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이 두 기업의 역할 변분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저한테 흥미로웠던 분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인데요. 한 분은 지금이 다 행성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수성, 금성 다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행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라는 질문과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월드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주시대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나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행성시대에 굳이 우리가 하나로 만나야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은 그냥 우리 좀 하나로 뭘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토니오님은 포스코 기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다음 은호님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떠한지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인우님은 우주에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그 다음 이제 레이첼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주 정책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 그 다음 모하메트님도 재미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급하게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과 급하게 할 것은 무엇인가요? 즉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주하고. 그런 의미였고 마지막 질문은 종의 기원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진화론, 종의 기원 이런 내용과 현재의 새로운 우주 정책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더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온라인에 계신 분은 채팅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손든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도 한 10분 정도가 나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현장에 오신 분은 꼭 질문과 응답 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미나는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나우만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는데요. 저는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퓨처 바이 어스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설계한다는 의미거든요. 미래를 오는데 우리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그 표현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우주시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질문은 우주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형준 박사님께 다 들었어요. 와 나의 상상력과 현실과 경제성과 윤리와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주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구의 서스테너빌리티를 얘기하잖아요. 지속가능성은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이 세계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우주라는 차원에서의 서스테너빌리티는 무엇일까. 각각의 시각들이 어떤 균형점을 갖는 게 좋을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 질문을 한번 요약을 해드렸고요. 언제든지 채팅과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영준 박사님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까 세 개 질문에서 우주는 어떤 것이 새로운가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커리어, 내 경력에서 우주를 어떻게 접목시킬까요. 전략은 무엇일까를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석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들을 미리 다 보고 왔고 사실은 일정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또 상당 부분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과 또 새로운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가 뉴 스페이스, 뉴 퓨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 뉴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뉴 스페이스에 대해서 올드 스페이스 또는 트래디셔널 스페이스랑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 스페이스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쓰는 그런 용어로서의 의미에서의 어떤 새로운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또는 시장 중심의 우주 개발.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서의 새로운 점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라든지 새로운 규범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파생되어 나오는 질문의 새로움 이런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의미에서의 뉴 스페이스가 새로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철학적인 이런 질문들이 새롭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새로움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특히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여전히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정책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시민사회에 참여라든지 기존의 우주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우주가 차갑고 메마르고 과학기술과 안보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휴머나이즈드 스페이스, 인간화된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뜻하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우주 공간에 참여,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부분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 중에 법학을 전공했다, IT를 전공했다, 또 예술을 전공했다, 이런 분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우주로 뛰어드세요. 이 전공을 이용해서 뭘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좀 적질치는 않아 보이지만 저는 우주라는 공간이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학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비단 과학기술이나 정책의 영역에서 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주법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우주법이라는 영역이 국내법에 한해서 예를 들면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법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우주법을 전공한다고 한다면 국제규범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주참여국이 많이 등장을 하고 우주개발의 양상이 다극화로 바뀌면서 현재는 우주를 도전하는 국가 간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 같은 부분이에요. 영토의 주장이라든지 예컨대 달의 또는 화성의 영토를 주장을 한다. 이런 부분은 1967년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1967년에 스페이스 트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일종의 국제규범입니다. 거기에서의 대전제는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또는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마치 남극조약과 좀 비슷해요. 남극은 인류 공용의 자산이고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2050년까지 그래요. 남극조약은 그렇게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과학연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남극에 기지가 있고 과학연구는 할 수 있지만 경제적 활동을 배타적으로 한다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벌써 한 10년 된 일인 것 같은데 우주조약의 주체는 국가 단위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한 개인이 미국의 어떤 한 개인이 달의 소유권을 개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증서를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자기가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서 달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국제조약의 허점을 파고든 거거든요. 뭐냐면 국가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다.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판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재미있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있지만 앞으로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달에 진출을 하고 또는 적대적인 국가들이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지에 대한 서로의 배타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질서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뜸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규범이나 이런 것들의 형성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IT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영상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런 데이터의 처리, 위성만 많이 띄운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죠. 거기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어떤 과실이죠. 데이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IT 업계,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이런 식의 전문가들이 많이 뛰어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화성의 식민지에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가야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자나 아니면 엔지니어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가야 될 텐데 만약에 화성 같은 곳에 뭔가 문명을 건설하고 지구에서 계속 어떤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된다면 최후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예술은 중요하죠. 화성까지 가는데 최소 6개월, 2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예술 활동은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여러 우주인들도 취미로서든 아니면 예술 활동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생존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인류가 뭔가 발전시킬 것들은 예술의 영역일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먼 훗날에 화성의 식민지가 건설돼서 이제 안정화가 됐다. 이 식민지는 이제는 정말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에 가장 뚜렷한 지표는 예술가들의 활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도 당연히 앞으로 참여가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요. 제가 이번에 국제우주대회를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우주 산업에 관한 다양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한 또 기업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소니라는 그룹이 있죠. 소니는 영상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게임도 많이 만들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명함에 스페이스 프로듀서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분은 우주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기획하는 PD였어요. 그래서 우주를 활용한 현재 지구상에서 어떤 우주를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 예를 들면 우주에서 라이브로 지구 영상을 찍어서 활용을 한다거나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고향을 떠나온 오래 떠나온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가보지 못한 고향의 사진들을 지도상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뭔가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성을 자극하는 우주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식민지에 가는 예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 소비재로서의 우주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딱딱한 것 말고도 이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주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는 상상력의 공간이자 먼저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공을 좀 우주 쪽으로 펼쳐볼 수 있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전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어서. 예술 분야들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6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할 텐데 예술인으로서 프로듀서로서 기획자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인상적이었고 IT는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고 사실 우리가 인공 유성 자체가 모든 데이터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민식 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민식 님 입장에서는 특허나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우주가 민주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남극이 2050년까지만 그거를 이제 공용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안형준 박사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세미나를 앞으로 커뮤니티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장학재단 두 장학재단이 같이 정기적으로 이 관심 있는 사항들 아까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좀 연구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약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우주를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어느 커뮤니티를 가야 되나요? 어떤 커뮤니티를 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의 정보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전략 부분은 지금 답을 못 해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김민성 님이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를 좀 엮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안형준 박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을 한두 개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도 좋고요. 답변도 좋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계신 분이 한번 해보시죠. 네.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And it was a great presentation. My name is Mokadami Sonwa. And I have a question regarding, like, we talked about moving people. But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them to educate because it takes, like, a lot of time to educate people. So I was wondering, like, how we're going to, like, kind of, should we start educating ordinary people or, like, and who is going to be responsible for that? Like, is it going to be, lik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ries or, like, because there won't be, like, democratizations? So I was just wondering about this. An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interesting presentation. And my question is about the future of the space industry. Is there a possibility to become a, like, a monopoly in the space companies? Like, a space companies that might become a monopoly in this field? Or is there any ways to avoid this kind of monopoly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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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그것이 전략기술이라고 해서 국가 간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되거나 이동을 하거나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그런 체제 자체가 그렇게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밀의 영역에 더 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인 어떤 중요성 때문에 국가 간 바운더리가 굉장히 뚜렷했고 그러한 국제적인 규제나 레짐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민간 주도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이거는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소유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만약에 그런 기술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이제 기업들도 그런 권리를 당연히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서비스 상품을 만들면 정부에다가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라든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국가 정책으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우주 개발이 이렇게 민간 주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만들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이제 찾아내고 시작을 하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씨가 질문하신 그런 질문들은 이제 질문을 던질 시기라서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저 뚜렷한 답이 아직 없습니다.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다름이 아니라 안토니오 슈타르크 분이 지금 45분에 나가야 해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그분 질문을 듣고 그분 답변부터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지금 우주 정책 우주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 그다음에 우주청 이런 점에 달하는데 직접 안토니오 슈타르크 분 나오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영재 박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한국이 그래도 이제 우주 관련해서 특히 우주 정책하고 외교 분야가 요즘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이제 기술 쪽으로는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아직 정책이나 외교 쪽 특히 이제 우주청 설립이라든가 국제 우주 관계를 수립하는 것 다자간의 외교 장에 있는 곳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느끼는 혹시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안토니오 스타르크. 지난 한 달 전에 국제 우주대회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던 분인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우주 정책이나 외교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많이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도 부족해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국가 우주 정책 연구 센터에서 우주 외교 사실은 우주 외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죠. 그런데 벌써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국제 협력은 그 자체로의 목적도 있지만 뭔가 수단이죠. 그 목표는 뭐였냐면 기술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들여오거나 또는 거래를 하거나 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발사체 서비스를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리 위성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래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국제 협력 또는 기술을 배워오고 싶어서 거래를 하는 식의 국제 협력. 이제는 우주 외교라고 하면 국가적인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국익을 앞서서 어떤 질서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술자들이 계약 맺는 수준이 아니라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외교 정치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그런데 제가 불과 3주 전에 UNICG라는 국제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위성항법과 관련된 UN의 국제회의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코리안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한국형 GPS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국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궤도라든지 주파서의 문제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나가게 됐을 때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국제 협력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익을 때 국익의 관점에서 일종의 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외교적인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프로토콜도 매우 다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프로토콜과 과학기술을 하는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의 협력을 하는 프로토콜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우주청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의 두 개 과에서 우주개발을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는데 특히 국제협력이나 우주외교와 관련된 단일한 창구가 지금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한국의 연구개발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역할을 과기정통부와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주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표성 있고 책임성 있는 그러한 우주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우주청, 기상청 이런 것처럼 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기상청이라면 우주에 관련된 것들을 우주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는 얘기했고 아까 말한 국제협력과 저도 우주외교 그러면 기술외교, 기술외교 하면 주권의 문제가 나오고 또 기술주권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 종합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독점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분도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분권화되고 이거를 나누어서 하게 되고 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돼야 이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제 안영준 박사님한테 들어서 가장 희망적인 게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우주 분야에. 어떠신가요? 우주 분야에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지금 각자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본인이 음악이든 법률이든 IT든 각자의 경제학이든 자기 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을 어떻게 우주라는 것과 접목시킬 거냐 이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우주라는 시장이 또 좋고 우주의 정책도 좋고 법률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외교도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점과 나의 전공을 어떻게 우주랑 연결시켜서 내 아예 영역을 전공 영역을 넓혀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도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더 질문이나 답변 또 더 있으실까요? 우리 포스쿠 재단에서 오신 분 선생님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청함재단 이사장님 김선욱 총장님도 지금 온라인에 와 계신데요. 총단 교수 한 말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안 교수님 강의 상당히 잘 들었고요. 그 조금 각도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새로운 미래고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최근에 그 소행성을 요격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주가 또 새로운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소행성이 우리 지구를 충돌할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의 정도 뭐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인데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대비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상습적인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우주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소행성 궤도 변경하는 프로그램 이제 달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미국의 프로그램이 최근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소행성이 쌍을 이루어서 돌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보낸 우주선을 한 소행성을 충돌을 시켜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 방위입니다. 플래네타리 디펜스입니다. 지구 방위. 얘기하면 꼭 무슨 어린 시절 만화 영화같이 외계인 쳐들어오면 지구 방위대가 나서서 막 이런 것 같은데 소행성의 지구 충돌 위험은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심이 끌게 된 이유는 공룡 멸종이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증거들이 많이 모아져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100만 년 만에 한 번, 한 번 되게 드문 일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툰그스카 폭발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러시아 상공에서 큰 폭발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하루에 몇 개씩 지구상의 작은 어떤 그런 입자들이 떨어지고 우리가 작은 입자들은 별똥별로 보고 이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자연재해의 한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예방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리 언제쯤 올까 하고 미리 대피하거나 뭐 이런 거지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트라는 실험은 지구로 오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뭔가를 보내갖고 궤도를 바꿔버린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주 규모의 자연재해인데 그거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류 문명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인간이 정말 대단하긴 하구나 이런 건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무게비로 따지면 그 소행성의 궤도를 바뀌는 게 1톤짜리를 100kg짜리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톤짜리 코끼리가 오는데 0.1g짜리 모기가 거기 충돌을 해서 코끼리의 궤도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작은 궤도의 변화가 지구까지 올 때까지의 어떤 궤도 변형을 통해서 비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핵폭탄을 투하를 해서 없앤다든지 굉장히 레이저를 사서 쪼갠다든지 기술적인 가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게 되면 그걸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적인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걸 폭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우주상의 물체의 궤도를 다 탐색을 해서 실질적인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이 언제 무엇이 올 거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서 천체 망원경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탐색하는 노력이 수십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목록이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거죠. 질문도 감사했고 소행성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해일은 우리가 미리 막을 수가 없지만 소행성이 충돌하는 것은 코끼리를 모기 한 마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김민석 질문이 먼저 레이첼 탐이죠. 이분이 직접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김민석 먼저 이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레이첼 탐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레이첼 탐부터 질문하십시오. 레이첼 탐피 whether or not space can be a long-term solution to all these problems, would it be less incentives for people of this generation or future generation to work towards this goal of keeping it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and to be more environmentally conscious? I'm just very happy to hear this. 지구 온도를 낮추는 것과 우주를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저기하겠다는 질문이셨고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단으로서의 우주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주기술에 투자하는 돈을 클라이밋 체인지에 2도씨 낮추는데 돈을 더 투자하자.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2도씨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따지고 보면요. 어디가 가장 기후변화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지구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때문인 것이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 자체에 우주기술이 그동안 얼마엄하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극 해빙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지구상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에서 이걸 측정을 하고 원인을 파악할 때 인공위성의 영상사진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여를 냈거든요. 따지고 보면 2도씨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우주기술에 투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주기술이 활용된 거죠. 조금 더 특이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솔루션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주기술이 원인을 알아냈고 사이언티픽한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2도씨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이런 상상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주 밖에다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상세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라그랑지한 포인트라고 해요. 그곳은 중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서 특별히 뭔가를 궤도를 조정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다가 인공위성이든 뭘 갖다 놓으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위치를 유지한 채로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거대한 차폐막을 두자는 거예요. 그림자를 둬서 지구의 그림자를 들이워서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추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실현 가능할까 또는 부작용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직접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와 우주계산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주기술은 충분히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영조 박사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안영조 박사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상은 국학 스태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우주정책연구센터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작고 하셨는데 그걸 해내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오늘 또 느낌이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가 그 일을 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민성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번야에서 우리가 인문사회 쪽으로 넘어간다면 확장된다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시거든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질문이 항상 교육, 새로운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교육도 대학교에 교육시키고 교과서 만들고 하다 시간 다가 버린단 말이죠. 교과서도 만들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접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약 7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 조절해서 5시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의 방법. 네. 교육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과학 교육, 학부 때는 과학 교육을 전공을 해서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을 정규 교육, 그러니까 포멀 에듀케이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또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내에서의 전공 교육.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저는 우주는 우주를 꿈꿀 수 있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영감을 불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흔히 정책적으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대학의 반도체 학과 해서 몇 명이 몇 년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정규 교육을 끝까지 다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우주를 꿈꾸게 하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폴로 세대라고 하거든요.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포멀하게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장식으로 찍어내서 나온 인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나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의 우주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인문사회학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교양과 관련된 전공 선택이라든지 대학 내에서는 그런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는 여타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정형 형태의 일종의 더 넓게 보면 대중문화도 될 수 있겠고요. 문화적인 접근 수단에서의 교육을 넘어서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BTS 여러분 좋아하시죠? BTS의 멤버가 새롭게 콜드플레이와 작업을 하는 신곡의 제목이 The Astronaut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The Universe라는 곡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주를 소재로 하는 활동들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내적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교육 부분에서 공교육도 있고 정규교육도 있지만 나는 뭐 할 거냐의 질문이잖아요. 난 지금 뭐 하지? 그럼 여기서 출발은 내가 어디를 봐야 되고 어느 커뮤니티를 가야 되고 세계에는 어느 회의가 있고 아까 말한 몇 가지 회의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갈 수 있는 건가? 거 밑에 부수의 워킹그룹이 있을 거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국내 행사나 해외 행사는 무엇이고 나는 거기를 가고 어떤 국내에는 그런 모임들이 있고 동아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경규교육으로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고요. 마무리가 곧 3분 남았는데 그 전에 먼저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포스코 청암재단하고 독일 나오만재단이 정말 야심차게 2022년 공간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행사입니다. 우주에 관한 이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 해 주시고요. 그걸 공지하고 마지막으로 3분 남았는데 혹시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박사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교환학생 가 있을 때 운이 좋게 바이콘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이콘으로를 카자흐스탄은 관광자원화하고 또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자원으로서 어떤 거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이콘으로가 예전에 소련시대 때 개발이 됐던 거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규모의 어떤 이용료를 여전히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지불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누리호나 이런 게 나로호나 이런 게 발사한 그 지역을 그 바이콘으로처럼 어떤 과학기술의 거점 혹은 관광자원화할 그런 계획도 아까 말씀하셨던 5개년 계획에 좀 들어가 있는지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러한 우리가 우주개발의 선진국으로서 좀 그 후발주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사를 했던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제 선도국가로서 다른 국가랑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1분 남았는데. 저는 빨리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 거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전문가 회의나 또는 국제회의 또는 국내 정치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 이런 데를 다 가봤어도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지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지금 벌써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흥이나 우리나라 나로우주센터 같은 곳도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경제랑 관련된. 제가 모두의 우리에게 지금 우주란 무엇인가.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우주라는 의미는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국제협력, 개발도선국가의 협력. ODA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추격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들과 우주협력을 하고 기술을 배워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필요로 하고 그런 국들과 국가들과 같이 손을 잡고 또 인류 공영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공적 자원을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도라면 세계 7대 우주관국의 비전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인식이 넓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대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서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반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질문에 답을 못 드렸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역할. 산업을 하는데 뉴스페이스 시대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커 나가야 되는 것도 확실한데요. 여전히 대기업이나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구글, 아마존 이런 세계 1, 2위의 기업들이 IT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우주에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아직 우주를 그렇게 기회의 영역으로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이런 저는 스페이스 어웨어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행사들을 하는데 그 성과로 몇몇 대기업들이 비우주 기업에서 참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라든지 가전회사라든지 제가 이름은 지금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의 영역을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덩치가 있는 기회 R&D의 영역이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사회공헌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지금 행사는 사회공헌의 차원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사업 영역으로서의 고민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청암재단 장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